태자가 힘써 배우고 현인을 만나게 하라 여기서 태자이지만 태자가 아니라 우리에 대입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가로이 시간을 지내면서 전적을 배우도록 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뭔가 배움에 있어서 소홀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겸손하고 근면한 사람들을 계속 접촉하고 있는지 계속 보는 사람들만 보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맨 첫 시간에 우리가 만나는 5명은 우리가 나중에 미래에 얻게 될 평균 소득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우리는 발전하고 나가기 위해서는 현명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을 계속 만나야 한다 현인을 계속 만나게 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내가 천천히 호흡을 관찰하든지 나를 되돌아보든지 나의 마음을 지켜보든지 이런 일들을 하시게 되면 나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고 나의 욕망과 맞닥뜨려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현인을 만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인은 우리 어디에나 있기 때문입니다 길 가는 아이에게도 배울 수 있는 것 그것이 현인을 만나게 하라 라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이들은 겁없이 어떤 일을 배움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시도해보고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는 남에게 요청을 구하는 것 저는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보려고 지금 조금 조금씩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계속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그리고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태자는 현명하고 덕망 있는 사람을 접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인들을 계속 만나게 하는 환경을 마련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자는 승건 태자인데 이 승건 태자는 생각보다 똑똑했지만 그것이 한계를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그 에피소드가 뭐냐면 당태종을 만났을 때에는 승건이 엄청나게 충과 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궁걸로 돌아와서는 방탕하고 음탕한 일을 일삼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된 신하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신하가 어떤 뜻으로 오는지 미리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신하가 돌아가고 나면 원래대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똑똑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제대로 지혜롭지는 못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태자로서 마쳤지 황제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겸손하고 근면해야 되며 환경이 중요하고 계속 배움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